자 일단 들으셔요 뭐 엄마 살아온 거 생각을 하면 정말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엄마의 노릇을 잘하고 오셨고 또 엄마도 물려받은 것도 없고 대답은 해주셔 물려받은 것도 없고 내가 그렇게 벌어서 물려줄 것도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항상 걱정인 거야 우리 엄마가 엄마의 어떤 아픔 엄마의 어떤 먹고 살아가는 이건 그냥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내 자식만 생각하면 내가 서러웠던 시절 그리고 내가 시집 와서 이 집안 들어와서 시집살이 시집살이라고 설명을 하긴 뭐하는데 어쨌든 시집살이 왜냐하면 여기 집안이에요 남편 집안이 그렇게 조상도 그렇고 순조롭지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엄마가 솔직히 왔때는 장미여느리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미여느리가 된 거야 그러면 아저씨 우리 남편 위에 분들이 안 좋게 돌아가셨던 사고수가 있든 하다문 때 총칼이 있든 옛날 시절로 따지며 그렇게 해서 조금 청춘이라고 설명을 해줄게 청춘에 돌아가신 양반들이 없지 않아 많다 보니까 그 서러운 시국이 아직까지도 이 엄마의 때에서 멈춰야 되는데 자식 때까지 내려오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 엄마 마음속으로는 내가 촛불도 키면서 내 스스로는 자식을 위해서 어디께 행위를 안 하더라도 엄청나게 마음속으로는 자식 걱정 자나 깨나 솔직히 그리고 엄마도 시집살이를 했니 안 했니 하더라도 이 둘 다 자식이 장가를 갔다 하더라도 시집살이 시키고 싶지도 않고 물려줄 것도 없고 그리고 오냐 오냐 자식 편 보단 내가 며느리 편을 들었고 사실 그래 왜냐하면 내 편도 없었어 나는 시집 와서 오로지 내 편이라고 나 혼자만이 그거 바라지도 않아 우리 엄마가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엄마가 자식 하나 내린 게 있죠? 자식이 내린 게 있죠? 그 자식이 내가 태어나면서 우리 엄마한테의 복을 갖고 오고 웃음을 갖고 오고 행복을 갖고 왔었을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딸이 네네네 맞다 보더라고요 딸 내일에 올게 딸 근데 본의 아니게 엄마도 먹고 살아가기 힘들고 그때는 너무 끼니가 없었어 이게 진짜 누룽지 긁어 먹어야 되고 숭늉 끓여 먹어야 되고 정말 콩나물을 우려내서 먹어야 되고 키워 먹어야 되고 내가 진짜로 왜? 내가 어린 나이에 시집을 여기까지 와서 아무것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왔어 근데 괜찮아 내 인생 정도는 괜찮아 그러다 보니 우리 엄마도 그런 건 있어요 보살의 사주 뭐 꿈이 뭐 영악하게 예지몽선몽이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의 마음의 기도자 공덕이 있으신 양반인지라 그거를 이 집안을 내가 그거를 들어간 거야 다 감싸고 들어오자니 이 시집에서도 솔직히 따져서 숟가락 밖에 없어 여기도 어? 뭐 시댁이 부잣집이어서 내가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에서 이게 도대체 왜 내 자식만큼은 잘 살 줄 알았는데 내 자식만큼은 결혼해서 며느리랑 그리고 손자, 손녀랑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어느 수준에서 벌전인지 한 놈은 미안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한 자식은 장가를 가서 산다고 우여곡적일 때 어쨌든 사는 것 같은데 성내를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살인지도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우리 엄마의 심정 또 한 자식은 이게 어디에서 벌전인지 인간이 잘못되게 만난 건지 이혼을 하고 혼자서 살아를 가야 되는 발자 거기에 이 집안은 대 대라고 설명하니까 아들 자 자 아들 자 자가 태어나야 되는데 대가 끊기게 생겼다 대가 끊기게 생겼다 이 얘기를 하셔 솔직히 엄마도 대 끊기면 어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 자식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네 근데 마음속으로는 근데 지네 아빠가 더 우울증이 심할 정도로 그게 엄청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럼요 손녀 자식도 내 자식이에요 근데 이 집안은 대가 왜냐면 신의 가물이에요 이럴 때 신의 가물이 왜 신의 가물인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왜냐면 나가서 사고수 어 뭐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앉아서 피 흘려 가신 양반들 뭐 진짜 따지면 뭐 팔다리 찢어서 죽군 이런 것들에 조금 일찍 가신 양반들에 이게 다 첨부가 되지 않았다 이 소린 거야 엄마가 원래는 이렇게 뭐 제사도 지내고 어 뭐 이렇게도 다 하고 왔다고 진짜 다 품어 있어 손에 엄마가 근데 내 자식만큼은 솔직히 지금도 어떤 애군이 온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다 맞을 테니 내 자식은 내가 준 게 없어 그리니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며 음 조상에 있으며 내 자식한테만큼은 이 벌전이 내려가지 않고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얘네들만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야 솔직히 그래요 진짜로 엄마가 사실상 엄마 아파서 좀 벌어 다니겠어요 엄마 돈 벌고 싶어서 좀 벌어 다니겠어요 오죽하면 자식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곳을 찾아 들어와서 뭐 얘기도 못할 거니와 소가리만 하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자식들이지만 오죽하면 여기 들어와겠어 자식들이 혹시 안 좋은 게 있는지 그래도 직장인 직장인들이죠 그 저분 아들은 마음을 못 자고 마음을 두지를 못해요 어디에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자기 사업을 하더라도 망해요 그리고 직장을 자더라도 오래 다니지를 못해요 어 그리고 또 옮겨요 옮기고 있을만하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있을만하면 외로움 중에 있을만하면 우울 중에 이게 치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 솔직히 엄마의 사상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어 그러다 보니 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둘째 아들은 어 왜냐면 엄청나게 싸워하고 엄청나게 자리를 못 잡고 이게 어디서 잘못된지 얘기를 해줄게요 첫째 아들은 그나마 지키려고 해요 첫째 아들은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든 뭐 하든 요즘 안 하는 게 부부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울지 마시고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네 이 첫째 아들도 그렇게 편치만은 않아 자기가 장남인 거 그리고 아버지랑 사이도 그렇고 그냥 내가 장남이니까 평온하게 그냥 네네 하고 마는 거고 둘째 아들은 조금 아버지랑도 그렇고 솔직히 피하는 것도 있고 부딪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전공대로 못 살아가니까 자기의 팔자대로 못 살아가니까 자꾸만 빗나가는 거야 빗나가고 떠돌이 생활 아닌 떠돌이 생활 계속 옮겨 다니고 뭔가 자리가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 여기 성씨 얘기 안 할게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시댁에서 들어오는 요게 바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세존단지라 그래요 칠성님 전에 여기 물 터놓고 빌든 어 이 집안에 뭐 난리통이 됐든 간에 좀 일찍하신 청춘의 양반들 그게 본인네 여기 시아버지 때까지 얘 들어올 적에 여기가 남자들이 다 자기 구실 못하고 살아가라는 거야 응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 가물이 우리가 가물이라 그래요 집안에 이 가물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야 우리 둘째 아들한테 그래가지고요 지금 엊그저께 어버이날에 와서 밥 먹자에서 밥 먹었는데 벌써 저는 안 그러려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가만히 두질 않는데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밤 쳤대 응 그래서 이 분 위험해요 살기가 있어요 엄마 글쎄 그래서요 그래서 살기가 있고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이분은 우리가 왜 산불이 나면 빨리빨리 꺼줘야 되잖아 소방대 한 대를 꿀 수 있냐 두 대를 꿀 수 있냐 진짜 번져서 엄청나게 헬키까지 와야 되냐 이 분은 지금 따지면 헬키까지 와야 되는 그 팔자야 왜냐면 가만히 두질 않아 주위에서 어 미안해요 주위에서 얘 자꾸 건드려 거기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승질나 또 거기만 가 사람이 팔자가 안 좋을 거 예를 들어서 안 좋으려면 이런 사람만 만나 싸우는 사람만 만나도 나를 사기치는 놈만 만나듯 하다못해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만 만나게 돼서 수가 안 좋으면 분명히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래 그러다 보니 나중 되면 솔직히 닦아놓고 엄마 이 나이면 얘가 나이 먹고 곧 있으면 50 바라보는데 그러잖아요 이분이 곧 있으면 50을 바라보는데 얘가 내 자식이 사랑구 시련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년 수전 내년이에요 엄마 올후반 올후반 내년 시전에 삐용삐용 소리가 들려요 그건 내가 시비 다툼 구설 내가 싸우지 않았는데도 괜히 얽혀서 괜히 누군가가 나한테 시빌거든 내가 웃겨서 한방 쳤는데 이 사람이 안 좋아져서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자손한테는 살기가 있어요 그 살기가 어디부터 내려왔냐 우리 엄마의 남편 이 시댁에서 내려오는 내려오는 그리고 엄만의 성시에서 들어올 적에 본인의 할아버지 여기 대에서 내려오면서 이 바람이 우리가 바람이 분다 그러죠 이 바람이 열러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냥 여기도 위기 위기야 첫째 아들도 좀 그래도 버텨는 가고 있어 근데 여기만 미쳐 죽어 미쳐 죽는 거야 이럴걸요 술 먹다가도 좀 이 친구가 안 좋은데 얘기를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자리를 하다가도 뭔가 얘기했는데 자꾸 약을 그따기는 안좋아 약을 놓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 이 새끼 하고 탁 친게 이 사람이 진짜 넘어져서 내진탕이 걸리든 아니면 어디에 닥치든 이렇게 말려 버린다 그러죠 우리가 재수가 없으려면 왜? 재수가 없으려면 뒤로 넘어와도 코가 깨진다고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게 우리 둘째 아들 엄마가 제가 볼 적에는요 답은 하나예요 이 아이의 살 이 팔자 살 그리고 조상 이게 부처님 앞에서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싹 우리가 신의 가물들은 조상의 가물이라 그래요 그렇게 귀라 그러죠 우리가 그 귀를 걷어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작게 왜? 이 아들이라고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재출발하라는 법이 없어 사실 아예 아싸란 여자가 들어와서 내 아들을 잡고 살았으면 좋겠고 아싸란 현명한 여자가 들어와서 그냥 내 아들이 이 여자만 보고 그냥 그대로 길만 따라갔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은 저도 쇠가지고 잡히질 않아요 응 아예 아싸리 누군가가 하나는 쇠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엄청 강해요 솔직히 미안하지만 내세울 것도 없는데 자존심이 강해 너무 강해요 자존심 강하게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데 근데 누군가가 알랑방구를 끼든 누군가가 내 작은 아들을 귀인이라 그래 우리가 악인 말고 자꾸 나한테 상처만 주고 자꾸 나한테 아픔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 말고 귀인이 들어올 수 있는 이걸로 조금 운기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놓는다고 그러죠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연 인연 그 연분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너무 늦기는 했어요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대로 나 눈 감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엄마 진짜 걱정을 해야 돼 엄마 몸 걱정해야 되는데 아들 자식들 걱정 때문에 아주 내가 속이 터져 네 아주 그 아들만 생각하면 뺨이 너무 아픈데 또 얘도 얘는 술을 안 먹는데 또 큰아다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또 여기도 시끄러워 그래서 여기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나마 바람이 생겨요 여기 그나마 간신히 자기가 장남이라서 이렇게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들 여기는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적에는 여기는 삭다 맑게 삭다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살이라 그러죠 좀 잔잠해주고 귀라 그러지 그런 귀들 그리고 조상들 맑게 해서 조금은 눌러놔야 되는 조상이 누르고 신이 눌러야 돼요 절대 인간이 누르면 자존심만 돼서 구설 싸움 다툼 손해 손재 시비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혼할 때 장모 되는 양반이 어디서 뭘 봤나 봐요 그때도 구설하자고 방방 뜨고 난리가 났어 아주 당황 뜨죠 돈은 아깝죠 이런 걸 믿어야 말이죠 근데 이런 건 아들한테 돈을 달랠 수가 없고 엄마가 조용히 기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유 엄마 또 걱정이 뭐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아들내미가 아들내미가 이런데 지금 시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지금 43년인가 됐는데 그 산소를 없애려고 파묘하려고 한 분 계시니까 근데 진아빠가 또 일을 잡았는데 그걸 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아들내미도 안 좋은데 잘못적이면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돼요 아까 그랬죠 조상천도 다 해놓고 산소를 옮기시고 여기에 4를 누르세요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산소탈 묘탈 왜 산소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고 솔직히 그리고 시체도 못 찾은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 집안이 엄마야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셔서 곱게 돌아가셔서 화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매장을 하고가 아니라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도 몰라도 시체마저도 해서 묘를 만들지 못한 집안이 있다고 이 집안에 그러니까요 제가 시어머니만 제가 보고 했으니까 그분만 이렇게 하지 시아버지 묘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애기아빠도 어렸을 때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조상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가 조상바람도 불고 귀바람이라고도 해요 귀문살이라고도 해요 그거 잠잠하게 엄마가 책임을 지금 하셔야 되고요 오래 건드리실 거야 이제 아니 그래서 2월달에 할랑인데 진아빠가 어땠죠 내후년에 하세요 직장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막 새끼들도 이러고 하니까 어차피 대가 끊어지니까 제사도 못 지나게 어느 날 딱 끊어버리는 거야 그런 것도 저런 것도 하지 말자고 모르죠 정신차리고 남자 나이 많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며느리가 몇 살 있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일본 며느리인데 지금 마흔 여덟이에요 여기 여기가 또 결혼할 수도 있는 거니깐요 바람을 재워놓고 아니 근데 수술을 해버렸어 딸이라도 둘만 잘 키운다고 했는데 잘 했는데 거긴 또 이렇게 장모가 이렇게 또 안되더라고 그때 당시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누구를 욕하겠으니까 내 자손인 내 팔자가 우리 집안의 가문에 이게 심의 바람에 조상의 바람이 너무나도 불어왔고 찾지 못한 가보지도 못한 묘가 어디 있는지도 못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못해 거기가 허물어졌는지 뭐가 됐는지도 모르는 거야 구렭이가 들어가 있는지도 뱀이 들어가 있는지도 거기서 산바람이 들어왔다 자손돼서 대는 일이 없어 계속 대는 일이 없을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조상 탈 잡힌 거 그리고 조상님 전에 엄마가 한 번 전은 없는 살림인 거 알아 아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엄마가 움직이지 여기 두 자식이 할 것 같아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 관제바람이 들어옵니다 또 자리 못 잡습니다 직장으로 그렇게 해서 엄마가 조상을 싹 다 정리정돈 하시는 그런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를 하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그거 얘기해 줄게요